안녕하세요 그 오랜만에 저 혼자 이제 카메라 앞에 섰는데요 저희가 지금 되게 잘 되고 있거든요 쭉쭉 상승세를 잃어가는 도중에 저희 제작진들도 그렇고 시청자분들도 그렇고 당연히 더 박차를 가해서 재미 영상대로 올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잘 될 때 항상 이러더라구요 제모로 보고 오셨다시피 영상을 정상적으로 업로드 할 수 없는 몇가지 이유들이 생겨서 그거를 좀 말씀드려야 나중에 또 오해도 없고 그냥 기다리시지 않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첫번째는 지금 제열제이커플이 A염 독감에 걸렸어요 격리중이에요 지금 둘다 좀 증상이 있어서 전염력이 없으면 아프더라도 그냥 촬영을 하겠는데 저염력이 있어서 다른 피디들 다른 수연진들까지 다 옮지 않을까 하는 걱정에 우선 격리를 시켜서 그 둘을 데리고 촬영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구요 두번째는 박현서가 바디프로필이 지금 일주일이 남았어요 밥도 안먹고 술도 안먹어요 그래서 뭐 먹방 술 먹방 이런걸 아무도 찍을 수 없는 상황 세번째는 오늘 아침에 들은 그 일인데 저희 할머니가 저희 외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지금 오늘 새벽에 돌아가셨고 저를 어렸을 때부터 키워주셨던 할머니라서 되게 경황이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이제 장례식장으로 바로 달려가야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지금 남은 출연진이 희연 하나 나왔더라구요 그렇다고 A용 독감 브이로그를 찍을 수 없는 상황이고 제가 저희 할머니 돌아가셨는데 장례식 브이로그를 찍을 수 없는 상황이라서 하여튼 당분간 컨텐츠 업로드가 조금 평소에 비해 더딜 수 있다는 점 양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어서 한말씀드리고 싶은게 제가 할머니가 작년 1년 6개월 전쯤? 재작년인가요? 한 1년 6개월 전쯤에 이제 암진단을 받으셨어요 그 암이 이름이 지금 담도암인가? 최장암은 아닌데 정확히 기억이 안나는데 이게 어떻게 발견되냐면 제가 할머니가 꾸준히 그 암검사를 했거든요 근데 없다고 나왔어요 아무것도 오진이었죠 그러다가 어떤 증세 때문에 할머니가 암이 거의 말기 수준에서 발견이 된거에요 그래서 그때 의사선생님들은 한 3개월 정도 더 사실 것 같다라고 말씀해주셨고 근데 기적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우셨어요 진짜 모두가 기적이라고 말할 정도로 의료진들이 하여튼 그랬는데 이 정보를 저도 처음 들었고 저희 가족들도 처음 들었거든요 일단 할머니가 판정을 받으면서 그래서 제가 컨텐츠에서 이 얘기를 꼭 한번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이 정보를 알고 있으면 알고 있을수록 내 가족이 그렇게 저희 할머니처럼 갑자기 안좋아하실 경우는 없을 수 있으니까 이게 어떤 증상이 있냐면요 얼굴에 황달이 생기고 등이 아프다 그래요 근데 그러면 말기 이게 초기에는 증상이 거의 없나봐요 그리고 병원에서도 암검사를 실제로 했는데 잘 찾지도 못했고 그 정도로 증상이 너무 약하고 말기 정도 돼야 증상이 나오는 거라 아 이게 미리 좀 사람들이 이걸 인지하고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본인일 수도 있고 부모님일 수도 있고 할머니 할아버지일 수도 있는데 주의원분들이 혹시나 얼굴에 황달이 생기거나 등의 통증을 느끼시는 분들이 있으면 꼭 의심을 한 번 해주세요 제가 무슨 남인지는 제가 자막으로 받아 드릴게요 하여튼 그렇게 이걸 꼭 한번 제가 얘기하고 싶었고 저와 같은 똑같은 그런 안 좋은 일을 겪지 않으셨으면 좋겠는 마음에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새해에 저는 할머니가 돌아가신 것 뿐만 아니라 지금 팔도 이러고 있어가지고 지금 정상적인 상황도 아니고 재작년에 불미스러운 이슈가 터지고 1년 정도 힘들고 이제 떡상 하는 딱 찰나 직전이었거든요 저희 내부적으로는 되게 신나 있었는데 크리에이터들 몸도 그렇고 개인적인 이슈들도 그렇고 제 몸도 그렇고 하는 일들이 너무 많아서 여러분들께 좀 양해를 구하고자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자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하여튼 제 멘탈도 하루빨리 회복을 하고 크리에이터들 건강도 하루빨리 다 회복을 해서 정상적인 상태로 최대한 빠르게 더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보실 영상 없다고 너무 슬퍼하지 마시고 그동안 올려오는 영상 조회수 안 나온 것들 많이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편의점의 상태로 안 지워도 된다. 할 말이 없어 너는. 넌 나한테 거 다 걸렸다. 아이 새끼! 너 이 새끼 클라우드에 내 고추 사진 존나많니? 너 짐 고추걸 줬니? 아 지우라고 자.. 잘 안 보여 임마. 간바이! 생일 축하합니다. 오빠 불렀다. 아 귀여워 오 bounded 천천히 천천히 마스쿱 풀면 어디로? 돈다 원숲 변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